오늘은 유부장이랑 아울렛에 가서 겨울옷을 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가서 옷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부장인가요? 아 유부장이 온 것 같네. 유부장이 왔게 가겠습니다. 유부장인. 유부장인. 산타페. 차가 너무 밀려. 산타페. 세 대 놓쳤어. 산타페라니? 너 산타페 아니야? 톱산이거든. 아 바보구나 내가. 멍충아. 계속 산타페만 기다렸지. 멍충아. 줄여봐. 이거 별소를 줄여야 돼. 저작권이 걸리거든요. 그래? 유튜브를 모르시는구만. 저작권까지. 나중에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와. 아 진짜? 지금도 안 들어오잖아. 지금은 뭐 구독자가 37년이니까 안 들어오지. 진짜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. 광고를 좀 해야겠는데.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어. 근데. 어? 어? 이건 이제 나 주는 건가? 이거? 응. 이거. 이거 신고 왜 줘? 근데 작아서 산다며? 아니. 이것도 있어야지. 아 그래? 이게. 이게 스택 소간만 하면 추워서 내가 벌벌 떨었잖아 3일동안. 아. 그래서 이건 좀 작아? 좀 작게. 안 줘. 이거 안 주나요? 살 빼고 내가 입을 거야. 예 말씀하십쇼. 뭘 말씀을 해? 뭘 말씀을 해? 너 어디야? 사무실입니다. 사무실이야? 네. 자다 했낭 목소리 같은데? 예. 잠깐 잡았습니다. 하하하하하하. 졸았어? 대체도. 24시간도가. 매세암은 눈을 감고 있는 거야. 우리가 도착한 김현아 도착했습니다. 김현아. 김포 현대아울렛. 그렇지. 나 이거 또 얼마 전에 알았어. 애들이 김현아 가자고 그래가지고. 하하하하하하하하. 무슨 말은 추리야. 송현아. 송도 현대아울렛. 응. 송도. 요 부장님. 어디 가십니까? 골파라 갔어요. 그리고 뭐야. 내셔널 제오그래픽? 그게 유명해? 아니. 너 지금 입은 건 디스커버리잖아. 남의 자동차 프렌드가. 아. 디스커버리. 그 브랜드가 이 브랜드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지금 갔잖아. 오. 프리미엄. 오. 오. 대박이네. 야구장이 온 줄. 오. 에코. 미소페. 쥐고 있어 쥐고 있어 쥐고. 마에스트로 올제어. 요즘 내셔널 지오그래피 옷 많이 입나요? 아니 아니. 이게 보다가 가끔 뜨더라고. 내셔널 지오그래피? 65가 있더라고. 65가. 아. 사이즈 맞춰서 가는 거예요? 와. 하하하하하하하하. 이게 100이 안장이야. 내셔널 지오그래피. 여기 3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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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몇 층이야? 하하하하. 110 안 돼. 하하하하하. 요새는 몸무게에 맞춰 입는 건가? 하하하하하. 110이면 110이고. 100이랬어. 하하하하하하. 내가 100km 나갈 때 100 입었거든. 100? 110 아니야? 100. 100km 나갈 때 100 입어야 했어. 여기 있다. 아이고 이거 봐 내 말이 맞네. 건너가는 거였어. 맞아. 건너가는 거였어. 야 딴 데는 110 없어? 하하하하하하. 안 날아놨어? 이게 언제 몇이야? 이게 몇이야? 이거? 응. 110. 그거 봐. 그거 봐. 한장 가지잖아. 하하하하하. 그때 맞았다고. 야. 110은 사기 진짜 힘들다. 하하하하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어? 110도 맞아. 110도 맞아? 아 진짜 멋있다. 그치? 김연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김연아 멋있어. 보도리아스? 내가 모르는 벤드는 좋은가. 짱. 저기 있다. 내셔널 지오그래피. 아 또 115를 찾아서. 여기는 그런 스포츠 웨어 이런데만 모여있나보네. 옷 찍어놓은 건 있어? 이런 거 사려고? 네. 이런 거 사려고? 아 그래. 115. 내가 모르고 이건 아닌데. 이거 사이즈 물어보면 되지. 어. 본 게 없네. 디자인은 이거야? 얘는 아예. 네. 사이즈는 물어봐. 115. 검정색이야? 네이비를 115 안 나와. 아. 아. 115 있는 거 있어? 이거 입어봐. 115. 115 있는 거 있어? 115. 아이고. 이게 제일 큰 사이즈인가? 딱 맞네. 옷은 딱 맞아. 괜찮아. 근데 배가 약간 째긴째? 옷은 괜찮아. 어. 이뻐. 옷은 맞는 거야. 색깔이 예쁜데. 너 없는데 어떡해. 이 색깔도 괜찮다 이 색깔. 이 색깔. 이 색깔. 이 색깔도 뭐야? 약간 쥐색. 떼타 근데. 떼타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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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려고 온 거야? 응. 끝난 거야? 하나 사고? 아니면 아퍼. 옷이 좋아서. 옷이 좋아서. 어. 따뜻한 게 아니라. 어. 잠가 져서. 잠깐 져서. 아. 기존에. 잠가지지가 않아서. 어. 따뜻한 이유는. 잠가 져서. 그치. 이. 배만. 배만 따뜻해도. 엄청 따뜻한데. 그동안 얘도 따뜻한 건데. 안 잠가져서. 그치. 이 배만 따뜻해도. 엄청 따뜻한데. 아. 아유. 아유. 결론은 잠가 져서 따뜻한 걸로. 오리 토익은. 뭐. 거울 토익은 상관없이. 어. 잠가 져서. 따뜻한 걸로. 결론 내고. 저녁 먹으러 합시다. 이 유행어. 잠가 져서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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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은 5분만에 끝나고. 헤매는 데에요. 시간이 엄청 많이 열리네. 차 찾는다. 하하하하. 네. 옷도 사고. 맛있나요? 하하하하. 이 이름이 뭐지? 프리젤인가? 아삭동원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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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는 쇼핑을 그렇게 길게 안갔지 내가 좋아하는 쇼핑 아니면 딱 그것만 찍고 우리 시간 걱정 괜히 했네 8시에 문 닫는 줄 알았는데 문 닫으면 어떡하냐 걱정했는데 뭐야 10분 만에 나왔네 우리 도착한게 6시 20분인가? 쇼핑 우리가 차를 찾는게 더 오래 걸렸어 자 이제 저녁 먹으러 갑시다 형님 옷 따뜻한가요 이거? 장관이장 장기나요 이거? 오 따뜻하겠네 장기면 따뜻한거야 장기면 아니 저거 안장겨 맛있나요? 응 맛있어 나도 그거 하락 아니야 까지나갖고 이건 포기해야겠구나 우린 리얼이야 저 사람들이 안 봐 어 왜 덥지 나만 더운가 아 잠겨있어서 덥구나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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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더워보여 이거 풀어야 바람이 들어가지 넌 덥지 넌 더울거야 아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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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다그래 덥다그래 너 더워 안 더워 왜 더워야 되는거야